탁구공만한 배 열매에 봉지를 씌우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병충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작업이지만 문제는 부족한 일손입니다. 고령화된 농촌에서는 인력 구하기가 만만치 않기 때문입니다. 농촌의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해 도시구직자를 농촌에 보내주는 농협인력지원센터가 지난해 9월 문을 열었습니다. 도농 통합도시인 순천에서는 대학생과 주부 등 상시 투입 인력 200여 명이 확보됐고 올해 참여자는 2,700명을 넘어섰습니다. 농협은 교통비와 보험료를 지원하고 작업 내용과 임금을 알려주는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때로는 그거를 수확을 못하고 놓쳐버리는 그런 경우까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농촌인력지원센터를 개장을 해서 지금까지 그런 인력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형 푸마시가 일손 부족에 시달리는 농촌에 작지만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KBC 이상원입니다.